리허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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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잘 넘겨서 2년 연속 4강에 올라왔는데 지금부터는 잘 왔지만 앞으로의 준결승이 더욱더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팀이 다 같이 많이 뛰고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떤 과연 competitors이 잡는게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. 인천전에서 사실 걱정을 하긴 했는데 선수들이, 본 모습을 보여줘서 점수 차로 일으키는 경기가 됐죠. 배우고 싶습니다. 응, 알겠습니다. 저는 특별히 다룹으로 서있는 팀은 이 팁이 들어있습니다. 즉, 한 장면입니다. 우승하면 일단 ACL 출전권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욕심 나누는 것이고. 제가 100% 믿다고 한다면. 여기까지 저희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. 많이 찾아와주셔서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경기력을 보상해드릴 수 있습니다. 작년에 이에도 그래도 급급 사랑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인공에 찾아와줘서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